안녕하세요 교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배치전 버그가 유행을 하고 있죠. 과연 크레이든 16에 초보도 쉽게 갈 수 있을지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안해봤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맵이 부스전 고철조각이구요. 버그를 위해서는 엘프리모 가짓이 필수라고 합니다. 준비됐고 그리고 제 엘프리모는 스탑하우가 없는 레벨 8짜리 엘프리모구요. 그러면 바로 시작! 두둥뚱뚜둥 자 들어왔구요. 일단 버그는 굉장히 쉽습니다. 위에 있는 보스한테 가주구요. 왼쪽에 있는 벽 있죠? 저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가주고 어저엄하지 않고 다시 보스를 데리고 가줍니다. 미니로봇 잡아주고 자 여기 이따가 보스 방향을 보고 뭐 이러면 보스가 강일한 벽 사이에 껴서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여기가 벽이 부서지면은 보스가 나오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다른 곳에서 버그를 쓴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보스전에 들어오면은 위쪽 말고 왼쪽으로 다같이 가준다고 합니다. 그 왼쪽으로 어 그럼 저기 왼쪽에 계단처럼 생긴 혼수가 하나 있죠. 저기로 보스를 유의해가지고 보스가 오면은 던져! 오 됐다 됐다 됐다. 여기에 보스를 넣으면 다시 빠져나올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작은 로봇을 잡아주면서 보스를 계속 때려주면 돼요. 엄청 쉽죠? 자 그러면 과연 크레이지에서도 먹히는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크레이지 3단계까지 왔구요. 조각도 진짜 아무렇게나 해서 엄청 쉽게 왔어요. 자 이번에는 강에 갇혀있는 보스를 억지로 한 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보스를 뺄 수 있는 브롤러가 있을지 먼저 다이너랑 타라 준비했구요. 구급기를 먼저 채워주고 자 오케이. 다이너 먼저 준비하고 발사! 오 안 빠지네? 다음은 타라로 한 번 공을 채워서 빼보도록 할게요. 타라 공 채워주면서 소스 좀 잡아주고 오 됐다. 타라 준비해주시구요. 됐어? 오 타라도 안 빠진다. 오 엘모밖에 못 빼는건가? 자 다음으로는 제키랑 스프라우트를 한 번 빼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스 넣어주고 호잇 오케이 잘하죠? 일단은 구급기를 먼저 채워줄게요. 오 스프라우트는 됐구나. 제키 먼저 채우면 자 제키 준비하고 발사! 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오 뭐야? 오 스프라우트 뭐야? 보스 왜 저래? 오 스프라우트 붐으로 보스가 빠졌습니다. 오 신기한데? 아 근데 이거 알려주면 트롤 하는거 아니야? 자 열심히 올려가지고 크레이지 16에 거의 다 왔구요. 따단 여기까지 오면서 알게된 간단한 팁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슝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다같이 왼쪽으로 가줍니다. 보스를 때릴 필요도 없어요. 쭉 가면은 계단 모양 호수 뒤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콜트 따라서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보스가 레이저를 한번 쓰거든요. 그러면 엘모가 가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던지면 오 들어갔죠? 아 근데 크레이지 15 정도가 되면은 버그를 써도 깨기가 힘들더라구요. 일단 니타 위주로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요. 보스가 곰에게 미사일을 쏘지 않는 버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기 곰을 소환해주고 곰이 보스를 때리는 동안 니타는 파워큐브를 다 먹어주고요. 미사일을 이렇게 무빙하면서 곰이 맞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두 명은 미니 로봇을 잡아주면서 니타랑 곰이 죽지 않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버티다 보면은 니타 큐브가 30개가 넘어가는데요. 이때부터는 곰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직접 해보시면 알거에요. 자 이런식으로 하면은 누구나 굉장히 쉽게 크레이지를 깰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실제 플레이로 돌아가도록 하죠. 슝 자 보스가 레이저 쏠때 가서 던져주고 어이! 오 됐다. 지금 니타가 보스랑 열심히 싸우는 동안 오른쪽에서 잡몹들을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거리 유지하면서 잡아주고 아 저 총 쏘는 애만 없으면 진짜 쉬운데 총 쏘는 애 특히 조심해 주시고요. 어 이렇게 위험할 때는 니타 쪽으로 유전해서 잡아주고 자 이런식으로 벽을 잘 이용해서 총알도 피해주고요. 어 밑에 온다. 지금 오른쪽에 총 쏘는 로봇들 많이 오죠? 어 이럴때는 팀원들 쪽으로 유인해서 같이 싸워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좁은 길로 유인을 해서 니타가 잘 쏠 수 있게 그래도 니타만 안 죽으면 돼요. 니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 이렇게 부활을 하죠. 자 그러면 무적 상태에서 잡아주고 자 오늘은 보스턴 버그를 이용해서 크레이지 16에 도전해봤는데요. 14부터는 실력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좋은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점 해주세요. 뿅 도전 ㅋㅋㅋ ㅇㅅ ㅇㅇ 젠 ㅇㅈ ㅇㅇ ㅇ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